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2학년도 유형별자람석 지구과학1 그리고 지구과학2 강좌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학습을 완벽하게 끝낸 친구들 이 유형별자람석에 조인해주시길 부탁드린 바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 선생님 저는 아직 개념강의 다 안들었는데요. 아 일단 괜찮습니다. 먼저 그거 끝내고 오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좌 컨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유형별자람석이라는 건 부재에 달려있잖아요. 스피드 개념 빠른 개념 복습에 대한 게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자료분석. 그러니까 자료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소개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 그림이 있고 도표가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문제 안에서 연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해석을 해보기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강좌랑 문제풀이 본격적인 문제풀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공부만 이렇게 쫙 치중해서 했을 땐 아주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에 대한 조금의 부족함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연출이 되면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거든요.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로 대략 한 400문제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그 문제풀이만 했을 때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 개념들에 대한 어떤 정리, 점검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즉 개념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자료 분석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잘 맞추어서 진행하는 컨셉으로 구성된 강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빠른 개념 복습이라는 건 아주 쉽고 아주 보편적으로 지구과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알고 있을 법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줄일 거예요. 많이 줄이도록 할 거고. 단, 이거는 쉽지만 너무 중요해. 언제나 나와. 그리고 이걸 빠뜨리면 이 뒤쪽에, 위쪽에 쌓여진 많은 개념들에 대해서 뭔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고 설명이 되지 않아.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짧게라도 빠르게 한 번씩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빠른 개념 복습, 스피드 개념에다가 주요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여기서 주요 자료라고 하면 일단 난이도가 높은 자료들일 수 있겠습니다. 지구과학 1이 되었든 2가 되었든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 이거 조금 개념 난이도가 높은데? 라고 떠오르는 몇몇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깊이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고난도 개념들만을 위한 강조하는 아닌 점 또한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높은 것에 대한 심층 분석 또는 최근에 이제 EBS 연기 유저라든가 지난 수능을 거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최근에 어떤 조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조금 그것들을 변형한 형태였던 구성과 그에 따른 질문들을 같이 이해한다. 수록해서 그것들을 점검하는 강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EBS 연기 유저라는 수능특강까지는 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특강에 들어있는 어? 이거 좀 특이한데? 어? 이거 좀 어려운데? 또는 아니 이건 어떻게 이런 걸 우리한테 암기를 강요하는 문제를 낼 수 있지? 싶은 것들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 부분들 잘 뽑아내서 이 내용에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강좌 구성은 50분짜리로 약 26강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6강보다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늘어나면 한 두세 강 정도는 조금 분량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는 말씀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야지 딱 싶었는데 조금 더 나갈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그런 부분은 좀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강의 일정은 지구과학 1 4월 12일날 온라인으로 개강됩니다. 매주 월요일날 한 주차 분량 수업이 차근차근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지구과학 2는 5월 7일날 개강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좀 특이점 하나 말씀드리면 지구과학 1은 토요일 일요일날 현장 강의가 촬영이 돼요. 그게 그대로 이제 인코딩돼서 월요일날 매주 업로드가 되고 지구과학 2는 매주 목요일날 현장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목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금요일날 업로드하는 점 알아주시고요. 단 4월 19일 26일 5월 3일 이 3주 동안은 현장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중간고사 시험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도 물론 내신 대비랑 상관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일단 내신 대비에 치중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일단은 강의 촬영이 진행되지 않고 휴강이 되는 점 알아주시고 1주차 수업이 업로드 된 다음에 2주차 수업은 5월 10일 월요일날 업로드가 재개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6월 14일 그리고 6월 18일에 각각 완강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 업로드 일정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매주 약속된 분량만큼 차근차근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그냥 무조건 이거 빠뜨리지 않고 늦지 않게 올라가는 족족 그냥 바로바로 따라오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저기 예전에 우리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아 이 정도 시기엔 요걸 끝내고 그 다음 시기엔 요걸 끝내고 그 다음 시기엔 이걸 끝내는 게 가장 나름 최적화된 어떤 학습 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은 발빠르게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수강대상 여기 또 중요합니다. 수강대상 개념학습 다 끝내야 돼요. 우리 처음 인사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는 개념공부가 안 된 친구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오케이? 개념학습 다 끝내주셔야 되겠고 선생님 저는 지난해 수능을 봤는데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굳이 개념공부를 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 겨울 시즌부터 발빠르게 N수를 준비했다면 제수를 준비했다면 깨끗하게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나가는 개념강좌부터 따라오는 게 일단은 맞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제도전의 어떤 결심을 조금 뒤늦게 했어. 하지만 지난해 충분한 성과가 있어. 그리고 일단 다른 과목에 대해서 많이 뭔가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다. 오케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저는 그 기준을 한 이 정도로 잡아드리고 싶고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재수생 분들이라면 일단 개념강좌에 대한 공부가 다 안 끝났다 하더라도 유형별 자료 분석을 통해서 따라오시고 혹시나 조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렵거나 안 들리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직접 스스로 좀 더 찾아서 이렇게 보완하면서 따라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개념강좌는 여러분들이 완전 백지상태라는 전제하에서 정말 필수인문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아주 기본기만 딱 갖춰져 있다는 판단하에서 제가 차근차근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내용들을 쌓아 나갔던 그런 강좌라고 한다면 유형별 자료 분석은 일단 그래 개념강의는 일단 됐어. 이제 지구과학을 어느 정도 좀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딱딱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은 아 이런 게 있다 있다 정도의 점검 정도로 설명을 아주 짧게 마무리할 거고요. 보다 신경 써야 되는 몇몇 주제나 몇몇 난이도 높은 내용들에 대해서 파고들어가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요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을 땐 따라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대비해서 유형별 자료 분석 강의를 들으셨던 엔수생 여러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난해랑 많이 달라진 점이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조금 슬림하게 진행할 거예요. 컴팩트하게. 오케이? 굳이 이유를 대자면 지난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학사 일정도 많이 틀어졌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학습 페이스가 많이 흐트러졌고 그리고 중간에 개념 강좌도 현강이 잠깐 막 스톱 되기도 하고 물론 온라인으로는 계속 꾸준히 업로드를 시키긴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 때문에 개념 강좌 시즌에 개념 강의가 잘 안 된 친구들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지난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능 첫 해이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한 엔수생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모든 수험생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이 현 교육과정을 공부를 시작했던 거지. 그러니까 일단 공부가 된 친구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개념 강좌에 이어지는 후속 강좌인 유형별 자료 분석 강의를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차근차근 또 내용들을 한번 다지고 반복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의무를 제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진행을 했었다면 올해는 상황이 그와는 달라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너무 짜증 나지만 일단 각각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시즌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들도 그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일단 개념 강의 완강한 친구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그리고 엔수생 여러분들도 지난해 수능을 경험했던 분들이 꽤나 이제 다수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꽤나 많이 우리들이 슬림하게 내용을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강의를 듣기 전에 일단 개념 강의를 다 공부했잖아요. 오케이? 이에 대한 복습을 먼저 한 번 한 다음에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고 오케이? 두 번째 책에 보시면 책 표지고요. 원투 실물은 더 이쁩니다. 책 보시면 본문 페이지 있고 이렇게 있고 자료 분석 페이지가 있는데 자료 분석이 그냥 쭉 들어있는 게 아니라 OX문제랑 빈칸 넣기 문제로 구성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을 때도 뭔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어요. 다 맞는 것만 써놓으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제로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구성했으니까 먼저 이에 대한 걸 풀어보고 예습을 끝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 강조의 복습 유형별 자료 분석의 예습을 한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거지. 아시겠죠? 일단 개념 강의 이후에 개념 강조 이후에 후속 강좌 모든 강좌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먼저 다 읽고 강의 듣는 게 그게 베스트예요. 아시겠죠? 그거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개념 강좌는 괜찮아. 하지만 개념 강좌 이후에 모든 후속 강의는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80%, 90% 이상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생각해보세요. 파이널이 됐어. 근데 제가 설명을 해. 근데 수능 막 한 달, 3주 넘았는데 저렇게 새로운 게 있고 있었구나. 와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만 계속 듣고 있으면 그 친구가 보면 하나도 안 된 거거든. 무슨 소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개념 강좌 이후에 후속 강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설명 듣고 내용들 하나 차근차근 짚어 나가다 보면 아 이게 그냥 이 정도에서 뭔가 모든 내용들이 끝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뭔가 더 있구나. 폭을 넓혀보니까 이렇게까지 뭔가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오케이? 또는 어떤 자료를 해석하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과정이 이런 것만 있는 줄 알고 난 이렇게 풀었는데 또 다른 방법들과 또 어떤 다른 테크닉이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듣고 공감을 하면서 따라오시게 되면 그런 몇몇 조금 깊이게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거나 흘렸던 그런 내용들을 챙겨갈 때 보다 많이 집중을 해서 따라올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점 알아주시고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시면서 강의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저는 열심히 또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들 본격적인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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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